오만과 편견 제 3장. 폴린스 씨가 롱본을 방문하다. 여보, 저녁에 손님이 올 거예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부탁해요. 베넷 씨는 다음날 아침 식사에서 부인에게 말했다. 누가 오죠? 옆집 루카스 부인이요. 그녀 외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집에 올 사람도 없을 텐데요. 그리고 제 저녁 식사는 그녀에게 충분히 좋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신사이고 낯선 사람이에요. 베넷 부인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베넷 씨죠? 제니 왜 내게 그 말을 안 했지? 난 그를 만날 때 정말 기쁜데 말이죠. 베넷 씨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나는 즉시 요리사와 이야기해야겠어. 베넷 씨가 아니에요.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일 거예요. 이 말에 모두들 놀랐다. 그의 아내와 다섯 딸들은 아주 궁금해 했다. 베넷 씨는 그 호기심을 잠시 즐겼다. 나는 최근 사촌인 콜린스 씨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마침내 베넷 씨가 설명했다. 콜린스 씨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상속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원한다면 당신을 이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죠. 그럴 수가! 그의 아내가 소리쳤다. 전 그 남자가 싫어요. 그에 대해 말하지 말아 주세요. 왜 당신의 재산을 당신 딸들에게 남겨줄 수 없는 거죠? 당신이 뭔가를 시도해 봐야 해요.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법에 대해 베넷 부인에게 설명했다. 그녀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콜린스 씨에 대해 불평했다. 확실히 부당한 일이긴 해요. 베넷 씨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콜린스 씨 잘못은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마음이 좀 풀릴 거예요.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친애하는 선생님. 선생님과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의 불화를 저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랜 기간의 공부와 훈련 끝에 저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캐서린 부인과 루이스 부인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관대한 여인은 헌스퍼드의 사제직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제 우정을 제안합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제가 선생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으면 당신의 딸들이 매우 가난하게 되겠지요. 이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선생님과 가족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토요일까지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레이디 캐서린께서도 무척 만족해 하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인과 따님들에게 존경을 담아서 윌리엄 콜린스 드림 그래서 오늘 4시에 이 평화를 바라는 신사가 올 거예요. 베넷 씨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그는 매우 예의바르고 진지한 사람 같아요. 만약 그가 우리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그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의 의도를 추측하긴 어렵네요. 제인이 말했다. 그래도 그가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캐서린 부인에 대해서는 너무 정중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는 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죠? 우리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가 현명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그의 편지에는 예의와 자만심이 섞여 있어요. 그를 보게 되는 게 기대되네요. 중간 딸 메리는 그의 편지가 잘 표현되었다고 말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그의 편지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들은 그를 만나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베넥 부인은 그의 편지 이후 콜린스 씨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놀랄 만큼 침착하게 그를 만날 준비를 했다. 콜린스 씨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온 가족이 그를 정중하게 환영했다. 베넥 씨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준비를 했다. 그는 스물다섯 살의 키가 크고 무거워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말투는 매우 형식적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베넥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이렇게 훌륭한 딸들이 있는 것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들은 곧 모두 시집을 잘 갈 거예요. 베넥 부인은 그의 칭찬에 대해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하시네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딸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베넥 가문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될 당신의 딸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죠. 너무 일찍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면 더 낫겠지요. 저녁 식사를 위해 베리 울렸다. 가족들은 손님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다. 콜린스 씨는 홀과 식당 그리고 모든 가구들을 칭찬했다. 소녀들은 서로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다. 베넥 부인은 보통 그런 칭찬에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가 미래의 재산으로서 그 모든 것을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저녁 식사였어요. 어느 매력적인 사촌이 요리를 했죠? 콜린스가 물었다. 요리사가 요리를 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 형편은 됩니다. 우리 딸들을 주방에서 요리하게 하지 않아요. 베넥 부인이 날카롭게 설명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즉시 사과했다. 그는 15분 정도 계속 사과를 했다. 베넥 씨는 지금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콜린스 씨, 당신을 후원할 수 있다니 당신의 후원자는 매우 운이 좋네요. 베넥 씨가 말했다. 정말 좋은 오프닝 멘트였다. 그러자 콜린스 씨는 몇 분 동안 캐서린 부인을 열정적으로 칭찬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배려심 많은 행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녀는 오귀한 출생이지만 저를 없인 여기지 않아요. 그녀는 거의 동등한 사람처럼 저에게 말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라고 저에게 권했죠. 그리고 그녀는 저를 저녁 식사에 두 번이나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항상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우리 작은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하고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근처에 살고 있나요? 베넥 부인은 말했다. 제 가난한 집과 그녀의 귀족 집 사이에는 작은 시골길만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이라고 했나요? 가족이 있나요? 그녀에게는 로징스라는 집과 그녀의 재산을 물려받을 딸이 한 명 있어요. 불행하게도 딸은 건강이 좋지 않지요. 저는 종종 그녀의 외모나 업적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저는 캐서린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당신 말이 옳아요. 베넷 씨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아첨을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쁜 칭찬이 생각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그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몇 가지 단어를 준비합니다. 베넷 씨는 사촌의 말을 가장 즐겁게 들었다. 콜린스 씨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어리석었다. 티타임이 되자 베넷 씨는 충분히 지치게 되었다. 차를 마신 후 베넷 씨는 콜린스에게 책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콜린스 씨에게 소설책을 건넸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저는 소설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콜린스가 주장했다. 그는 대신 종교 서적을 선택했다. 그는 느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리디아는 너무 지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메리튼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 질문을 했다. 콜린스 씨는 무례하게 방해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기분이 상했다. 그는 더 이상 읽기를 거부했다. 베넷 부인과 그녀의 딸들은 리디아의 매너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 콜린스 씨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후원자에 대한 존경심과 그 자신의 새로운 지위가 그를 거만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이제 상당한 수입이 생겼다. 그래서 재산을 잃게 될 베넷 가문의 딸과 결혼해 주기로 했다. 그는 이것이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아주 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롱본에 도착해서 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결혼 상대로 선택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베넷 부인과의 대화 후에 그는 마음을 바꿔야 했다. 콜린스는 딸들 중 한 명과 결혼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내 첫째 딸은 아마 곧 약혼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딸들이 있죠. 베넷 부인이 기쁜 미소로 대답했다. 콜린스는 재빨리 재인에게서 엘리자베스로 바꾸었다. 베넷 부인은 아주 기뻐했다. 두 딸이 곧 결혼을 하게 될 거야. 베넷 부인은 행복하게 소망했다. 전날까지는 그녀가 싫어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되었다. 그녀를 위해 그 남자가 그녀를 위해 엘리자베스로 바꾸었다. 그녀를 위해 그 남자가 그녀를 위해 엘리자베스로 바꾸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